Q. 장진우가 가락을 뒤지게 잘하더라 가면 왜 장진우? 그건 모르겠어 내가 장진우가 사고 놓친데 이성은 아가리 골라가지고 오늘 3구 치지 않았어 그때 뭐가 좀 다가버리더라 이성은 치자했어 다 치자했지 가락이 이런거야 한 개인데 두 개? 한 개 혼나 오래 걸렸어 연예인 끄죠? 진짜 잘 끄다 음 음 이미지 보고 싶다 좀 집어네네 맛있어? 맛있어? 이번 역은 방류 공개입고역은 저랑 잘 없어진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와 미정원 이 장관 이 장관 이 장관 반스 방전시 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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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화나있어 집에서 화나 있냐 저는 애키 데스 가락을 치고 왔어 한번 찾았어? 뭐냐 이거 하나랑? 네 감사합니다.